이스라엘 설마 이게 다 시벌가는 사람들 아니겠지? 흐어어어어 오메 흐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 옛날에는 가보였어요? 우리도 이제 필리핀처럼 이렇게 막히잖아? 그럼 막 사람들 막 오징어 막 들고와가지고 아아 어 사이다 팔고 막 아 필리핀 계란 팔고 막 그랬었거든? 물 팔고요? 어 물 팔고 막 와 여보 6시간 30분 걸렸어 대구까지 6시간? 너무 힘들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굴라입니다 오즈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즈마리씨 여긴 어딥니까? 대구에요 대구 어디요? 대구 대구의 서문신장 와 저희는 지금 대구 서문신장 네 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앞에 와있는데요 이번에 구정 연휴 기간 동안 로즈마리씨가 3일간 휴가를 얻어가지고 근데 이번 휴가는 저희는 언니 보고싶다 그랬잖아 처형이 보고싶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댁도 이제 갔다온지 얼마 안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이번 구정 기간은 우리 처형 만나러 하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형이 내일부터 이제 휴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루 먼저 대구에 내려와서 구경 좀 시켜주려고 아니 나는 옛날에 진짜 대구 진짜 안 보고싶어서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곳이라서 대구에 오자마자 로즈마리를 서문시장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밥도 안 먹었잖아 아침부터 여섯시가지 그러니까 가자 사이너뽀 가시죠 조심 아우 냄새 다 먹어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응 대구 원조 납작만두 만두야? 만두인데 되게 슬림 슬림한 만두 이게 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근데 되게 빨리 사주시면 안돼? 아니 우리 일단 타깃이 있어서 아 그래? 시장 진짜 크네 엄청나게 크네 풀건도 나는 마음에 들어 어? 풀건도 마음에 드는게 많아? 어 많아 대구에 유명한게 양푼이라고 양동이 갈비찜 그게 되게 유명해 어 양동이 갈비찜 10도 많아 10도 많아 어 와 엄청 많네 여보 여기 이 집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난리다 여기는 남양 갈비찜 안녕하세요 이모 저희 먹는 것만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으세요? 늘 맵게 할까요? 네 좀 더 맵게 해주시면 네 넵 이거 당신 뭔지 기억해?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뭉치미 기억하네 맞지? 봐야 할까요? 봐야 할까요? 와우 아 뜨거워 뜨겁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 뜨거워 내가 왜 만졌지? 뜨거워 뜨거워 네 나 소스가 좋아해서 소스가 있는 건 좀 좋아 아잉 할비 냄새 죽는 거야 잘할게 그냥 사랑해 네 팬 맛이야 응 어디야 제일 맛있을까요? 오? 부추 야 부추이 많을까? 제대로 온 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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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포장해서 갈까 하다가 사모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로 가서 저거 요리가 보삼처럼 사먹는 거요 사먹는 거요 맞잖아요 사먹으러 거랑 맛있어 이 바삭한 거 내꺼 너무 맛있어 뜨겁다 조심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맛있어 스낵이에요 스낵 대구의 페이머스 스낵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왜 흔들어가지고 사먹으셨어요 사장님 이게 왜 감주예요 아니 식혜인데 대구사람은 감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오예 여기 사람은 식혜 타모 사는 사람 말고 아 진짜요 기락식호 아 진짜요 오 맛있다 아 맛있어 서울사람은 또 와봐 먹어보기만 그렇다 카드 집에서 쌓아놓고 먹고 싶은 거 기타 봐봐 엄청나게 큰 기타가 있네 김광석씨 때문에 이게 만드는 거야? 어 여기가 김광석... 저기 봐봐 어? 저기 써있잖아 김광석길 그러니까 김광석씨가 필리핀으로 치면은 프레디아길라 근데 대구뿐이야 진짜로? 어 요즘 여보가 김광석씨 노래 연습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대구에 온 김에 와본 거야 1964년 응 64년 그니까 아직 안 태어났잖아 잊어야 한다는 말인걸 잊어야 한다는 말인걸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그 지명금 아닌 것을 그 지명금 아닌 것을 왜 찍고 있어요? 우리 호텔이요? 우리 호텔이요? 우리 호텔이요 우리 호텔이요 알아요 여기? 응 어우 후둑 덥다 대박 뭔가 스페셜 오오오 오오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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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이게 이게 봐라 이야아 아아 어휴 이게 왜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진짜 봐 진짜 봐 이게 왜 다 보이게 돼있을까요? 내가 샤워를 하고 여보 내가 샤워를 하고 어 여보이냐 여보이라 하하하하 큰일 났다 아니 그 그 펑셔널 아니야? 그 때문에 아니야? 이리와라 펑셔널 아 이리와라 이게 뭔가 스페셜인거 아마 리모컨 있을까? 리모컨 들어 어 진짜로? 어? 어? 여보이거 이건거 같은데? 진짜? 아니야? 오 오 있다 오 대박 대박 하하하하 와 어이 대박인데? 이게 처음봤어 우와 우와 멋있다 퓨보 진짜 멋있다 멋있는데? 감동이다 어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니 그건 못 열어 못 열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가면 죽은데 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아냐아냐 안될거야 설마 아냐 안 돼 절대 안 내리고 오 야야야야 아 나 또 또 또 엉덩이 저리다 또 아니 아니네 이게 왜 열어 열렸어? 어 아 진짜 열렸어? 어 열렸어 아니 열렸는데 나는 무서워 오 그러니깐 닫아 빨리 빨리 이거 못 타놔 못 닫는다고? 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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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 아니 아냐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여기 있잖아 야야야야야야야 나 진짜 무서운거야 어 이게 왜 야 하지마 여러분 이거 진짜 열렸어 아니 야 나도 장난이 아니 진짜 무서워 나도 지금 오줌쌀거 같다니깐 야! 타더라고! 다 놓은거야 지금? 어 된거 같아 됐어 됐어 된거 같아 어 된거 같아 아씨 미쳤네 오! 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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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아악! 뭐야 땅콩이야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뭉띵이가 못 끄러갑니다 내구에 이미 왔으니까 뭉띵이가 이제 almost finish time이거든 빨리 가야될거 같아 빨리 가야지 오늘 안그러면 내일 못먹잖아 그러니까 대구지하철 어디갔습니까? 그... 갈라 KTX에 뭐야 KTX야 송림이에요 송림? 어 웨이팅 전화... 너희가 술보러 가는줄 알고 따로 온다고 지금 여기는 뭐 어딥니까? 대구의 명동 동성로 가는 길인데 헐 대구... 대구에 왔는데 여기도 뭉튀기가 다 떨어졌다고 와... 하나 딴 데 한 군데 더 있거든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 뭉튀기하고 뭐 먹을까 사장님 저거 코스 C번하고 네네 일단 사이다 두 개만 네네 오늘 중고기는 오늘 중고기는 네 그래가지고 나온 고기는 어제 고기입니다 다 알겠습니다 고기가 오늘 나온 고기가 아니고 어제 거래 와 이게 마누만 했던게 무 튀기네요 한다고? 꼭 할 수 있어 맞아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응 응 우와 대박 대박 유튜브에 반응은 없네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이걸 어떤 건데 이거 위에다가 이거요 다대기를 섞어가지고 박스에 가서 진짜 맛있네 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양념 된 배추와 같이 먹으니까 찰떡궁합이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외국인한테 집중하고 싶어 그러니까 외국인도 잘 먹을 수 있겠다 오 진짜 맛있다 진짜 의외의 맛이야 목찌기 진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와 잘 먹었어요? 엄청 잘 먹었어 대박 맛 아니 열이 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맛있냐고 사장님이랑 뭔 얘기? 아니 우리가 서울에서 왔는데 목찌기 맛 좀 보려고 왔다고 근데 술을 좀 시켜서 먹어드려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술을 안 시켜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장님이 괜찮다고 사이도 두 병이나 맛있어 엄청 좋아했어 나는 고기가 어제 거라서 좀 죄송하다고 아 진짜? 근데 어제 게 저 정도면 오늘 나온 고기는 얼마나 맛있을까 야 대구 동성로에 와서 뭉튀기를 다 먹어보고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죠 고마워요 고마워 mam 아빠 울드мент